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평등법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별로 없어요. 다 차별금지법은 아는데 평등법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등법 바로 알기 특별화유중보기도회를 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정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금법률가회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 변호사, 교수님들, 사회 전문가들 함께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매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약법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대응을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들은 계속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 또 기도해주셔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때도 12명의 용사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등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현재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돼서 국회 공청회까지 다 열렸고요. 이제 국회 소위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기 때문에 저들은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립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모든 성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아주 포괄적인 법률인데요. 이게 막히니까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우회하는 법률,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동성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등법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을 위기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읽고 또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리가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리를 구하는 새벽 기도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좀 알고 더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요.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가의 3요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역이죠. 영토의 개념보다는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러면 이 방법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보혈의 피로 사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방법이 보면 법률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는 영역 그걸 입법부라고 하고요. 이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영역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실현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한 축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 문화라는 영역입니다. 문화라는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립니다. 벌써 23년간 지속됐습니다. 이 동성애 퀴어 행사장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 옷을 벗습니다. 일단은 왜 벗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름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축제라고 부릅니다. 동성애 문화라고 부릅니다.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이들은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청광장을 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퍼레이드를 열게 됩니다. 이 행사가 23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많은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파견된 외교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교관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한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한 대사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서울 퀴어 퍼레이드 때도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리는 그 자리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외교관 모임에서 이 외교관들이 동성애자들인 외교관들이 나가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일반 복을 평상복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주한미 대사 필립 골드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자입니다. 이분이 이날 한국에서 한국의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대사관으로 간 게 아니라 서울시청 광장에 동성애 퀴어 행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미국에도 서한을 보내고 많은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지난번에 왔던 뉴질랜드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동성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지금 남자 배우자를 데리고 왔고요. 청와대에 초청돼서 다른 여자 배우자와 동등한 배우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왼쪽 사진은 헝가리 주 미 대사입니다. 헝가리에 파견된 미 대사인데 이분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보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가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룩셈부르크 초대 대사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룩셈부르크 대사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을 특별히 한국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이 대사들이 동성애자가 아닌 정말 보금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파견되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성애 QA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2021년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겠다.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법률의 규정이 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왼쪽 이게 지금 호텔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텔인데요.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QA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군데군데 잔디가 드러나 보이죠. 바로 그 옆에 길 옆에 덕수궁 앞에는 그 도로를 꽉 채우고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요. 언론은 이미 저희 쪽이 아닙니다. 언론은요. 그동안 항상 반대 집회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도 언론 보도에는 항상 동성애 QA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동성애 QA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크리스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동성애 QA 행사 반대에 집회에 모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원래는 동성애 QA 행사는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인천, 대구, 제주, 광주 해서 전국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행사에 모인 사실은 동성애 QA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는 3,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날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이 반대 집회를 위해서 모인 인원수는 3만 명, 4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배가 모인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들이 인천 행사를 굉장히 축소했고요. 대구 행사도 축소했고요. 제주 행사는 거의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를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더 이상은 동성애 QA 행사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제목을 피어나라, 퀴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나라가 퀴어나라가 되게 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올해 동성애 QA 행사가 열립니다.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반대해 서울광장 사용 불허가 승인을,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허가해라라는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열었습니다. 4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이런 기도회, 집회, 또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감사하게도 올해 정말 처음으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강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반대 기도회로 맞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문화, 교육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영역 중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법원, 우리가 그동안 사실 기도할 때 잘 몰랐던 영역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법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9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치마에 단발머리, 그 놈, 그 놈, 남자입니다. 훔쳐보다 딱 걸려서 체포됐습니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서 치마를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다 걸린 거죠. 또 여장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침입했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요,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보거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냐면요, 올해 2023년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입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성전환 스스로 없이도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성 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주관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법적인 성별을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가 지금 남성이죠. 여성으로 보이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좀 여성스럽게 요즘 눈물은 많지만 남성입니다. 제가요, 객관적으로도 남성이고 법적으로도 남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저는 사실은 여성으로 제가 성별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저 법원에 가면 이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예요. 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법을 적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환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습니다. 왜? 아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성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는데요.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뒤에 7자리 고유번호 중에 첫 번째 숫자가 바로 남자를 기준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을 기준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성은 1로 시작하고요. 여성은 2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남성은 3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4로 시작합니다. 우리 손주분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분들은요. 남성은 9, 여성은 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 6, 7, 8이 남아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민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1900년대에 태어난 남성들은 5로 시작하고요. 여성들은 6으로 시작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남성들은 7로 시작하고 여성들은 8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0. 우리는 숫자를 다 썼죠. 주민등록제도를 다 썼습니다. 문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걸 허가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성별전환을 해달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기각시켜줬습니다. 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 그런데 1990년 중반때부터 판결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성전환을 허가를 해줍니다. 다만 그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성호르몬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을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성년 자녀들이 성전환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자라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된 나라들입니다. 평등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그걸 막게 되면 혐오, 차별, 그래서 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판결에서 더 이상 성전환 수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 성기를 유지한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여잔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성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성 목욕탕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 기숙사도 같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법원에서 판결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KBS 뉴스에서 이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3명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남자죠. 이 남자가 체포되자마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 해서 복장을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머리 색깔 물들이고요. 립스틱 치라고요. 그러나 남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나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남성 교도소에 있다가 어디로 이감이 됩니까? 여성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여성 교도소를 여자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인데 여자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뒤늦게 영국 시민들과 영국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논란 끝에 다시 남성 구치소로 보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영국에서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를 짓고 구속을 내면 남성 구치소 아니면 여성 구치소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남성 구치소에 간 사람이 자기는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람이 법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 주관적으로 여성이라고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구치소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성 구치소로 보내서 독방에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방은 조금 높은 분들이 갈 때만 사실은 혜택을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화장실 갈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뭘 보고 가죠? 보통 그림을 보고 가죠. 남성은 남성 그림을 보고 남성 화장실 가고요. 여성은 여성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중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남성과 여성과 반쪽 모든 성별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아주 굉장히 많고 유럽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이 자기는 주관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법원의 판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이나 행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정말 이 대법원 앞에 가서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 판결을 막아달라고 정말 외쳤었는데요. 결국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뭐냐면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 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을 했고 미성년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성을 여성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혼인법에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동안 대법원에서 성전환을 하려면 혼인을 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안 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만 성전환을 허가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혼인을 했어도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전환을 허용을 해줘 버렸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관 14명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은 없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미국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도 아이들 입양을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린아이, 여자애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보통 엄마, 아빠 하면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낳아준 아빠 이런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학교에서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요. 동성결혼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제 학교에서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 아빠라 체크란이 없어졌습니다.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부모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아예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남편분들이 직장에 가시거나 여성분들이 직장에 있거나 하면 배우자는요. 법률상 배우자 아니면 사실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혼인신고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혼인을 인정할 만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요. 혼인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만 허용된다. 따라서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해왔습니다. 문제는요. 이 서울고등법원 이 판결문이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앞으로 동성결혼은 실질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모든 사회보험의 연금 혜택 다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배우자와 동등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성적 지향이 도대체 뭐길래 성적 지향이 뭐길래 이걸 가지고 법률의 규정 헌법에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법원에서 법원은요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법관들이 잘못된 인권인식에 사로잡혀서 인권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인권인식으로 무분별하게 성전환을 인정을 해주고 동성애 인정 판결을 중단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인권정신과 보금적 세계관을 가진 법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 저쪽 진영에서는요 정말 체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전에 판결을 먼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동성애 성전환 판결들 또 사람의 성별에 관한 판결들 그 다음에 동성결혼과 관련된 판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안 되면 처음에는 문을 두드렸을 때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두드립니다.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소송 제기는 누가 할까요? 누군가는 대리를 해줄 겁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창기에는 이들이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 비용을 많이 주고 이런 소송을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성전환을 한 변호사들이 이미 루스쿨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키워낸 겁니다. 성전환을 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직접 소송을 합니다. 이들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합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정말 체계적으로요 이들이 원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학술 논문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주고요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지난 20년간, 30년간 쌓였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때 논문을 제출합니다. 봐라. 교수들도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게 인권이다. 라고 하니까 판사들도 설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학술 논문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변호사를 배출해서 직접 소송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정계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지방의회 의원 중에요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있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거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내년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평등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거 다 통과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마지막 입법 국회 영역입니다. 오늘의 핵심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막아왔던 평등법, 차별금지법 지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아직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정의당, 민주당, 무슨 여러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김도우 의원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절대 자기가 있는 한 통과 안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회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80명이 모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등법을 반대를 할까요? 너무 좋잖아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악범 요소가 있습니다. 평등법 규정 중에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딱 세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별에 관한 겁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건 진리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고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그때로부터 아주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성별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별이 있다는 겁니다. 분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성별인지를 모릅니다. 실제 미국 뉴욕에는 31가지 성별을 인정합니다. 남성, 여성 50대 50, 성 플로이드 해가지고 성별이 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 저녁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성별도 있습니다. 이런 31가지 성별을 놓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현재 미국 뉴욕주에서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요.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성결혼이 가능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성인데 여러 성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서로 다른 성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성별을 굳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별로 하려는 이유는 바로 동성결혼 합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지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동성결합 상대방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동성결합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 성적 지향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성에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 동성에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양성에 남자하고도 하고 여자하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이게 바로 성적 지향에 관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걸 법률로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오픈을 해버립니다.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요즘 TV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놓고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반대해. 동성애를 왜 해? 그건 비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법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는 나쁜 거야라고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 며칠 전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부모가 자기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를 하면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동학대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라고 되어 있지만 너 교회 안 가? 이놈 자식!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동학대가 됩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모르는, 정말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규정들이 그런 데에 숨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교육 영역은 빼놨습니다. 교육 영역은요. 너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한테는요. 성별 정체성. 너희가 남자지만 여자지만 객관적으로는 아니야. 넌 남자라고 해서 파란 옷?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른들이 잘못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의 성별은 바꿀 수 있어. 성별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나다움이란 성적, 성교육 관련된 교과서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인권센터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모든 대학교에 법으로 두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인권센터에 가보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는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모 교수님이 신천지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권센터로 제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 교수님이 자칫 학교에서 해고될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 평등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이 성별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주관적 인식 혹은 표현, 객관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만 하면 법적인 성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성전환 수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남성이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저는 지금부터 여성입니다. 라고 제가 선언만 하면 제 법적인 성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법원의 판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허가를 해줘 버렸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주관적 인식만 내가 남성으로 생각하면 남성으로, 여성으로 생각하면 여성으로 바꿔주겠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버리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을 위해서도 또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성결혼입니다. 동성결혼이 되면 이들의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통과돼도 동성결혼은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말 교단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의 교단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절 연합 기도회 이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은 개별 교회에서 행사를 하죠.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3일 동안 그 바쁜 와중에 모여서 함께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교육도 받고 함께 기도회도 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에는요.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수기총 이렇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모임 이런 곳에서 항상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반대 집회 반대 기도회 이번에 동성의 퀴양사 반대도 이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화요일 날 서울 영락교에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이때 목사님들이 지금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가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입니다. 4월 26일 날 지난달 4월 26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더라. 생활동반자법 이건 또 뭐냐. 우리가 아직 평등법도 지금 못 막아내고 있는데 생활동반자법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은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가 안 돼요. 이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을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공동입양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혼인한 부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도 체결 가능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어디 부동산 사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계약은 아내분이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이게 일상가사대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회보험, 아까 이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요 법적으로 혼인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출산유가, 세금혜택, 인적공제 이런 부분들도 다 법적 부부에게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동반자법에서는요 생활동반자 관계 있는 사람에게도 이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공 부여해줍니다. 동성결혼한 사람들에게요 생활동반자 가서 신고만 하면 이들도 신혼부부 특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결 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했던 그 판결.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 판결은 그쪽에서 이기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이 생활동반자법이 왜 발의가 된 줄 아십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발의가 됐습니다. 입법적 백그라운드가 생긴 겁니다. 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법을 안 만드냐 만들어야지. 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생활동반자가 뭘까요?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동반자 관계는 뭐냐?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서로 합의에 따라서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기로 합의하면 생활동반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요. 또 혼인관계를 해소를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는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통보만 해버리면 됩니다. 나 오늘부터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버려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을 해줍니다.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소가 너무 쉽게 일어나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결혼 말고 동거. TV 프로그램이 있죠. 이 생활동반자법의 근거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고 부부관계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모순 아닌가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이 방영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문화 영역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을 한 것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요. 이 생활동반자법이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14년 전에 통과됐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왜 프랑스에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프랑스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1위입니다. 1.83명이에요. 한국은 0.84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혼의 출생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혼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교육도 못 받고요. 아동이 신고가 돼야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여기는 이 아이가 방치게 돼요. 그 혼의 출생률이 전체 출생아 비율의 42%가 넘었습니다. 42% 이상이 혼의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생활동반자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그 아이들은 교육도 시켜주고 자녀수당도 주고 이렇게 아동복지를 해왔던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랑스 혼의 출산율 62.2%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혼의 출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됩니다. 자녀 혼의 출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생활동반자법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프랑스의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니 그리고 그 이후로 출산율이 높아졌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혼의 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모든 언론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법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경향신문에서 2021년도에 경향신문은 진보신문이에요. 거기서 실었던 신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성소수자들, 이들은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성소수자들이 구청에 생활동반자 신고를 하고 동성파트너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신고만 해서 이제 배우자,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보면 아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얼마든지 이제 다 드러내고 하게 될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건강가정기본법이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름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주관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용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한다. 너무 좋죠. 어떤 가정까지. 동성가정까지. 동성결혼한 가정까지 다 포용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부터 삭제를 해야 된다. 이 법의 핵심이 그겁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 이게 1번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폐지법률이에요. 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해야 동성결혼 가정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의 자유를 인정하자.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 내용이고요. 이게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포용을 해주되 이러한 곳곳에 들어가 있는 악법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국회에는 매일 수십 건의 법안이 발휘가 됩니다. 이 수십 건의 법안을 누군가는 다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안 이름은 너무 좋은데 아동복지법 개정안 너무 좋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요소 하나가 보니까 부모가 자기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하면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와 관련돼서 제가 모든 갈 때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언론에서 보면 성평등, 젠더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평등, 젠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성평등, 젠더 이 표현은 성경을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말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별을 포함해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성평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도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하자라는 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건강가정기본법처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다 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발의되면서부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있는 김도옥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아예 우리나라 11개 법률에서 이미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법을 다시 다 바꾸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법률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은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내고 생활동반자법도 막아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법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사 한 번 더 보고 우리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 신념과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절대로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을 부정하고 법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국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등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진리가 거부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당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도로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올려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소서 성경적 진리와 바른 인권으로 악법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진리가 거부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위기에 대한민국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익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올려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시고 악법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성경적 진리와 바른 인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원에서 하나님 법관들이 잘못된 아버지 인권 인식을 가지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판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막아주시옵소서 바른 인권 인식을 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 법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파견되는 아버지 대사들이 외교관들이 아버지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사들이 파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